안녕하세요. 파파덕입니다. 상어를 조심해 상어를 조심해라는 보드게임인데요. 이렇게 주사위를 돌려서 걸리는 물고기 수만큼 여기 상어 입안에 있는 물고기를 쏙쏙 뽑아내는 게임입니다. 좀 잘 안 뽑히긴 한데요. 이게 해적 룰렛하고 비슷한 건데요. 자, 해서 또 한 마리 뽑아보겠습니다. 자, 한 마리 오! 한 마리 뽑았습니다. 자, 굴려주세요. 네, 또 한 마리 걸어서 잡아당겨! 아, 그렇지. 오! 다시 주워주세요. 자, 상어를 다시 해서, 오! 한 마리 한 마리 또 뽑아보겠습니다. 한 마리, 또 한 마리! 아! 이렇게 상어가 올라오면 게임에서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. 상어를 조심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